삼성 먼저 가입하고 두 번째는 삼성 훈국 삼성 훈국 DB 삼성 훈국 DB 동양 삼성 훈국 DB 동양 신안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플랜 저 보호망이 아까의 삼성 훈생 뭐 디생 그 다음에 동생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올려드렸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50세 여성 20년나 90세 비행시형으로 바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구나미 50세 여성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삼성 화제고요 20년나 90세 만기입니다 일단은 표준체 기준으로 설명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유병자 보험 기준으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위에 일단은 상위 질병 중환자씨 음으로 스코링 맞추려고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질병과 질병 입원했을 때에 100만원 통원했을 때에 100만원 넣어들었어요 그리고 백내장과 대장용 중 제외된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47곳이죠 네 전국에 500병동 이상 입원실이 유치하고 있는 곳 입원실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합병원이라고 하죠 50세 여성 비행시형으로 보험료가 32,600원 정도 합니다 32,600원 그래서 1순위로는 먼저 3화 삼성화제를 먼저 가입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어요 먼저 가입하고 그 다음날 업계 누적을 안 보기 때문에 삼성화제를 먼저 가입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디죠? 훈구생명 훈구생명 50세 여성 기준으로 표준체로 20년나 90세로 해들었어요 자 최저보험료가 2만원이다 보니까 2만 5,400원 나왔고요 사망보험금 80만원 재해사만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원 넣어들었어요 자 질병수습이 체증형으로 50만원이에요 5년 이후에 2배 보장이 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5년 이후에 그래서 삼성화제 다음에 그 다음날 훈구생명으로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DB생명이에요 DB생명 자 역시 여기 보시면 50세 여성 기준 왜 남성은 아내 제 고객의 70%는 여성 그 중에서도 50대가 거의 70% 그래서 저 보호망이 구독자랑 계약자가 가장 많은 50대에서 60대 기준으로 항상 예시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20년당 90세 만기고요 질병수습이 순수 모든 질병에 대해서 100만원이고요 상급종합병원 전국에 47곳 대합병원에서 통원이들 입원 수술했을 때 300만원 합의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10월달부터는 백내장 대장용종 제외된 그런 수술비가 나올 예정이니까 9월달 중으로 가입을 하신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 얼마다? 36,540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성화재 두 번째로는 흥국생명 세 번째로는 디비생명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어디다? 여기 보시면 동양생명 자 동양생명 역시 50세 여성기준이에요 그래서 역시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사망보험금 100만원 의무적으로 넣어들었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했을 때 200만원 그리고 순수 질병술비비가 50만원 그리고 백내장과 대장용종 가장 손해율이 높은 백내장과 대장용종 제외된 150 그래서 합이 얼마 나온다? 400만원 자 내가 어떤 수술이든 수술했으면 무조건 400만원 나오고요 백내장과 대장용종 했다 그럼 150만원 빼고 2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35,619원 이고요 한 살 더 나이가 늘면 상력일 이후에는 35,302원이다 그래서 보험료 차이는 얼마 안 난다 그래서 50세 여성기준으로 35,619원 아까 뭐라고 했죠? 처음에는 삼성화재 두 번째는 풍구생명 세 번째는 어디였죠? 디비생명 이렇게 네 번째는 어디 동양생명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어디 회사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신한 라이프입니다 자 신한 라이프 역시 50세 여성기준이고요 갱신료 보험료 부담돼 그래서 저는 항상 20년나 90세 비갱신료로 똑같이 해들었습니다 신한 라이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료가 다 3만원대죠? 38,831원 일단 보험료는 3만원대 나오고요 일단은 질병수습이 사망보험은 100만원 질병수습이 3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내장과 대장용종 제외된 170 합이 200이고요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전국의 47곳에서 통원이든 입원이든 수술했을 때 150 합이 얼마 나온다? 35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350만원 그래서 보험료는 38,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복습 예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같네요 자 시작 얘가 하면 삼성아재 먼저 가입하고 네 그러니까 수수비도 똑같습니다 자 1900만원 어떻게 가입할까 리듬 박자 다 틀립니다 삼성 먼저 가입하고 두번째는 삼성훈국 대장용 어디죠? 삼성훈국 DB 삼성훈국 DB 동양 삼성훈국 DB 동양 신안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아재 먼저 가입하고 두번째는 훈구생명 훈구생명 가입하고요 세번째는 어디죠? DB생명 네번째로는 동양생명 다섯번째로는 신알라이프 다섯번째로는 이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자 그 여섯번째는 어디냐 역시 많은 분들이 아셨던 라이나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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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습니다 역시 50세 여성기준으로 하지만 라이나생명은요 상품특성상 비갱신형이 정말 죄송하게도 없습니다 20년나 20년 자동갱신 100세까지 갱신형밖에 없구요 요렇게 해서 보험료는 22,000원 역시 갱신형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22,000원으로 50세 여성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삼성화재 두번째는 어디죠? 훈구생명 세번째는 어디죠? DB생명 세번째로는 네 네번째는 어디? 동양생명 다섯번째는 어디? 신알라이프 신알라이프 여섯번째는 어디다? 라이나생명 라이나 이렇게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 질병수두비가 30만원 상급종합병원이 70만원 나오구요 질병수두비 백내장 제외된거 30만원 그리고 백내장과 대장운조 제외된게 30만원 합이 얼마죠? 160만원 160만원 수수비가 2만원 초반으로 50세 여성기준으로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깎습니다 자 다음은 맨 마지막으로 50세 여성기준이에요 어디다? 역시 한화생명 한화생명 20년나 90세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곱번째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주저주저에 설명해드릴게요 처음에 어디? 삼성화재 삼화 두번째 어디? 흥생 흥생 이 순서에 맞게끔 가입하셔야 돼요 세번째 어디다? 지비생명 네 네번째 어디다? 동양생명 동양생명 자 다섯번째 어디다? 신한라이프 신한라이프 신라라고 했거든요 신라 신한라이프 자 여섯번째 어디다? 라이나생명 라생 네 자 일곱번째 어디다? 일곱번째 여기 보면 한생 한화생명 한생 요렇게 가입하시면 무려 얼마다? 1900만원 19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일단은 50세 여성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먼저 보면 역시 3만원대 초중반 35,610원이에요 자 먼저 주계약 200만원 들어가 있죠 이 200만원은 이대질병 수수비에요 관혈, 비관혈 그 다음에 질병재해수수비가 40만원 들어가구요 질병수수비 특정질병 백내장과 대장군중 제외된게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구요 상급종합병원 질병재해수수비가 50만원 아까전에는 질병수수비만 올려들었는데 한화생명의 장점은 질병이든 상해든 전부다 보장을 똑같이 해줘요 이게 큰 메리트에요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에서 특정질병 백내장과 대장군중 제외된게 100만원 엔드수수비도 같이 넣어들었어요 엔드수수비도 같이 넣어들었는데 이거 빼도 돼요 근데 최저 보험료가 3만원이다 보니까 넣어서 3만5천원대로 넣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화생명은 어깨 누적을 안보기 때문에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가입하시면 미친 대박이다 자 복습해드릴게요 요렇게 가입하시면 돼요 삼성화재 순수 질병수수비 100만원 상급종합병원 백내장 대장군중 제외된게 100만원 합의금이 200이죠 훙선명 50만원 하지만 체증형으로 5년 뒤에 100만원 되니까 합의 300 300 되죠 그리고 DB생명 400이니까 합의 이렇게 합치면 얼마죠 100 100 100 300 어 700 700이고 도양생명도 400이니까 1100만원 1100만원에서 지금 신하생명 350이죠 그러면 1450만원 1450만원 1450만원까지 돼요 신하까지 아우 암산 지금 머리 아픕니다 신하까지 1450만원 1450에서 라인하생명 100만원 160만원 1450이니까 17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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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구요 어 1710만원 아 1610만원 1610만원 161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한화생명이 90 100 290 290이니까 1610만원 1610만원 2950 합치니까 1900만원 질병수드비로 1900만원 1900만원 할렐루야 1900만원 플랜을 저 보호망이 올려드렸습니다 요렇게 가입하면 무적이에요 무적 어깨 누적을 안 보다 보니까 요렇게 가입하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우 힘들다 아우 힘들어 네 이 내용들은 저 보호망이 저희 단톡방 1050명 단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이구요 뭐 카페나 블로그에도 같이 올려드릴테니까 제 영상 보시고 우리 동조업계 일하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서기사 분들 많은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VF100님 대부분 병력이 있을텐데 간편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제가 간편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간편으로 많이는 가입이 안돼요 실제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일곱개 질병으로 수술했을 때 한번 받았을 때 1900 두번 받았을 때 3800 세번 받았으면 얼마죠 5700만원 요러시고 실제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 말씀 드릴게요 이 아이디어 창출하려고 아침부터 고민합니다 아침부터 1시간짜리 30분짜리 30분짜리 영상 제가 쉽게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이틀 3일 밤새서 맞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고생을 한다는 그런 내용 잠깐이라도 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자 VF100님 갱신으로 해서 간편 대장운조 수수비 천만원 정도 나오면 대박나시듯 근데 갱신으로 잘 안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꼭 우리 계약자분들 대장운조 천만원 받고 해지에요 해지 그래서 솔직히 그리고 예전에 수수비 여러개 가입하다가 진짜 보험을 엄청 많이 천만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막힌 적 있어요 손해율이 높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수수비 중복 우리 스태프들이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저 보험항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도움되시면 저 보험항 무조건 코드가 막히는 한이 있더라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저 보험항이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 보는 즉시 저 보험항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두 다 대박나시길 바라겠구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가입보다 사후 보상에 최선을 다하는 보험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대박나라 같이 복명복창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계약자 시청자분들 대박나라 대박 대박 대박나세요 대박나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돌봉 바돌 parasite hear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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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1